한나 온라인 유저의 하단! 도발 캔슬 하단 게임 이상해지는데요? 큰일났어 벽꽃까지 가는데? 너무 아픈거 맞았어요 나싸 공찬을 가드시켰고 뭐할건가요? 기파면 2타 상관순 몰래차기 캐치했어요 통발로 카운터 밟고 아 이거를 막았으면 어떻게 해야되냐 한번더 씹어넣고 막았어요 대초 콤보 약간 콤보는 아쉽지만 안정적인 콤보 자운으로 노렸어요 달려가서 자운윰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잽잡아 놓고 잽잡아 놓고 펑발! 펑발 한 번 더 하단 막았어요! 하단 맞고 대종가르기타 이렇게 또 이겨드렸습니다 아 이건 인정안해요 저분은 그냥 이기고싶었어요 승률을 80대로 떨구고싶었어요 저분을 앞으로 온라인 게임할때는 만날일 없겠지만 저분 만나면 무조건 터치하는걸로 알겠습니다 승률 좀 떨어졌지 않았을까요? 아 그건 좋아요 남의 성률이 또 떨어지는게 또 위험이 아닙니까? 언제 보여주실겁니까? 콤보는 94정도 나오겠네요 그런거까지 대미지가 계산이 되나요? 총 막타가 10인가 11인가 나오거든요 아 근데 정말 그 뭐라고 해야될까요? 그 기술을 막았을때 딜캐가 가장 센걸 넣으시고 그 상황에서 공중콤보가 너무 각본처럼 나와요 당연한 듯이 이번에도 조금 잘하네 아 이정도 한번 맡겨볼 수 있겠네요 아 예 동단 매치네요 아마 승단 뜨지 않을까요? 아 아직 안 떴네요 동단 매치네요 승단 뜨지 않을까요? 아 아직 안 떴네요 라운드? 2 3 3 3 공격 공격적인 상대 나사 발 어 뭐야 이거 아 카우트 바퀴슬라 나 신사단인지 신사단인지 나발리스 쓸라다가 너무 늦어서 아니 그거 블로우 때리고 해야죠 황발한 다음에 스네이크 바퀴슬면 너무 저렴해 보인다니까 아 사람이 싸 보여 나 이렇게 밖에 어 뭐야 이거 어? 기왕하고 어어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상대선생님인가? 하하하하 학교선생님일수도 있어요 중단? 태그 부심으로 가야되는거 아닌가? 초풍싸움을 한번 해야되나 해야 돼 나 태그 좀 짐부터 태그싸움 한번 보여주세요 초풍심리 초풍심리 한번 보여주세요 초풍으로만 이기죠 우리는 어이구 쉽지 않아요 선생님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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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선생님 망했어요 아 2타 아 선생님 외나가 잡기 썼는데 스네크 써야될거같애 스네크 써야될거같애 스네크 써야될거같애 스네크 써야될거같애 스네크 써야될거같애 플레이가 너무 저렴해져요 스네크 써야될거같애 2타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아야된다고 차라리 청소부 청소부가 먼저 병 청소부가 먼저 아아아아아 쓰는거 바닥 쓰는거 바닥 쓰는거 바닥 쓰는거 보여주세요 바닥 쓰는거 바닥 쓰는게 뭐였더라 아 그냥 이거 잠박 왜 아 마시 초풍심리 보여주세요 한번 오 오 오 오 약간 좀 그럴듯했어 지금 시계맹치고 오 아 예상하고 있었죠 삼타 야 그런거 쓰면 안되는데 안되요 성광 삼타같은거 쓰면 안됩니다 진짜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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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성광연건 나 도망갈래 도망갈래 나라야 나라 파셋쇼 대가서 파셋쇼 사라졌어요? 초파셋쇼 저거 저거 말고 없어졌으면 말고 삼타 카운터 아 이거는 뭐 그냥 그냥 맞는거야 카운터 왜 나는거지 진짜 제가 쓰면 카운터 아무도 2타 카운터 잡기 아 지닌다 패턴이 정말 패턴이야 제가 쓰면 카운터 아무도 안 나던데 신기하네요 진짜 오 기모갔어 때려 때려 2타 카운터 잡기 저렴해 저렴해 자 여기서 짬바람을 잡아놓고 진짜 저렴한거 잡기 어 잘해주세요 스네이크 오 엄마야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이킹 카운터 아이킹 카운터 스네이크 맞잖아요 선생님 싸도 돼요 이기는게 중요해요 싼게 뭔 상관하냐 야 아 이게 뭔 콤보야 진짜 저렴한 야이 싸도되게 심어놔 심어놔 4타 카운터 3타 카운터 4타 5타 잡기 풀었어요 왜 풀어 이걸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오 행초 아 헤어치는 좀 하는거 같아 진은 모르겠는데 헤어치는 좀 하는거 같아 그럼 브라이온도 이겨야 돼 지금 오 와 지금 행초 장난아니네 2타 어 망했어요 형님 성당 왜 쓰지 아 나 2타 왜 썼지 행초가 장난아니에요 아이고 오 중단 어 어 병다 어 게임 이상해졌어요 선생님 아무래도 진이 나와야될거 같은데 어 어 어 어 아 아 아 미치겠네 완전 밀려요 완전 밀렸어요 아 이게 뭐야 야 아 아 아 선생님 선생님 제 손뼉 제 손뼉 잘라주세요 아 이거 지금 임드라님 태그 때 좀 했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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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이름 모를 그냥 공단에 헤이하치가 훨씬 잘하는 모습이 아 아 갑자기 전이 상췄어요 선생님 약간 태그 부심에 상처가 왔어요 아 왔어요 상처 완전 왔어요 아 아 저런 초풍 나도 쓸 줄 아는데 아 상처 완전 났어요 지금 헤이하치한테 눌렀어요 그러니까 졌다는게 단위상이에요 지금 아 풍신류 싸움에서 졌어요 완전 뒤에서 눌렀어요 선생님 이러면 진짜 하기 싫거든요 풍신류 싸움에서 완전 지면 서로 상단만 지르는데 상단 지르는 쪽이 졌어요 허풍만 쓰는데 아 인드라님은 웨이브 초풍만 쓸 줄 알고 헤이하치는 횡초를 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쵸 근데 인드라님은 횡초가 안 된단 말이죠 아니 아예 횡초가 안 돼요 그럼 아 아 여기서 클라스 차이가 좀 나네요 이게 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션이 하나 아 이거 힘들지 않을까요? 브라이언이 1인분 역할을 해주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기려면 지금 제가 분명히 해줬어요 해줬어요? 스네이커 맞추고 아 했는데 음 엔젤리나 엔젤리나에요? 어 어 뭐야 닉네임 거짓말을 했어요 안나 잡히나 야 이거 완전 센 조합이거든요 안나 잡히나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안나가 안나가 때리는 기술 중에 바운드 치기 어려운 애들이 있는데 네 잡히나 라스 헤이하치가 바운드 치더라고요 네 이 콜드블레이드라고 하나 한 다음에 네 100% 바운드되게 되면 이 조합이 엄청 좋은 바운드거든요 정확히 아시네요 네 네 오늘 또 잡히나가 흥하려나 모르겠네요 오늘 어우 진지해 진지해 어 인드라님 안은 안나 나왔어 안나 안나 그냥 아니죠 안나 뭐 어 오 이거 바운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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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았어 왜 앉았어 앉은뱅이 하면 아 앉은뱅이도 아니고 앉은뱅이 하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살려주세요 아 뭐 구성에서는 정신을 못차리시는데 아 아 아 정신을 못차리시는데 이게 몰라요 그게 몰라요 그걸 막네요 아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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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몰라 게임 몰라 어 어 진짜 모르겠음 질러 질러라고 어 하하하하 파운드 안되는데 어 게임 몰라 게임 몰라 게임 몰라 게임 몰라 과연 뭘로 과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 아 아 아 게임 몰라 아 게임 모르는거야 쩔쩔 아 집중력 싸움이야 야 2타 역시 풍신련은 초풍이죠 어 그게 왜 뜨지 맞았으니까 뜨죠 아 맞았어 어 선생님 너무 너무 아 아 아 이게 뭡니까 복개될 수도 있어요 복개될 수도 있어요 나라 쓰는 걸 너무 많이 보여줬어 아 어 나왔어요 불안해 나왔어요 하하하하 슈퍼맨인 줄 알았네 너무 늦었어 파트너는 너무 늦었어 아 이거 맞는다니까 어 이게 하단 위주로 왔는데요 중단이 있어요 네 한번 써볼게요 우와 우와 아 아 이기는 거 너무 어렵게 이기는데 지는 게 너무 쉽게 져요 아 아 바둑 아 아 아 아 아 아 백초가 안 나갔어요 아 백초가 안 나갔어요 백초가 안 나갔어요 아니요 그럼 백초였어요 어 아 아 중단기를 써야 된다니까요 금속 탄지 같은 게 있는 것처럼 하단을 막나 뭐지 지금 낙 아마 띄우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2타 하단을 그 맛이세요 하단을 오 중단하는 거 맞는다니까요 움직이다 맞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다 어쨌든 맞았어요 엎어 아 오 오 오 전국 좀 있어보이는데 방금 방금 왜 춥다 깔끔하게 걸렸죠 와 지금 지금 들어가는데 오 아유 끝났어 호호 지금 같이 피 없을 때는 퇴근하니까 노려야 된다고요 들어가는 타이밍이었어요 와 상대 패티시가 좋은데요 오 싸쿠키 오 봐 싸쿠키 써야 된다니까요 때려 때려 아 뭐야 이거 아 어 잠깐만 이어폰이 빠졌어 어 아 이어폰이 왜 빠졌어 지금 잡읍니다 어 아이고 강타 맞았어 안돼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중단 쓸거야 중단 쓸거야 중단 쓸거야 어 질러요 제발 어 이거 아 안되는데 이거 맞으면 어 오 아 이거 카운트 맞을 뻔했어 끝날 뻔했어 끝났잖아 끝날 뻔했어 끝났잖아 끝났잖아 태그2 한나면 몰라요 아 진짜 태그1이 문제야 태그1이 태그1이 제 기억 속에서 사라져야 돼 그래야지 태그2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온지 10년이 넘고 그러고 있잖아 선생님 우리 보세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거 보면 네 그 뭐라고 하죠 그게 너무 많다 버릇이 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백지짱이 났다 차라리 그렇죠 아예 그냥 포맷을 하고 해야되는데 포맷 한번 해야되요 어떻게 비우는 자리에 한번 두들겨 맞을까요 그러니까요 포맷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초품은 확실히 좀 옛날 느낌이 나는데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되래요 이야 이건 뭐 어떻게 쉽지 않겠는데요 에디 오 전적도 크 올려차기 위주로 상대가 굽는 자세에 끌어올릴까요 초핑이랑 초핑만 쓰면 되는데 진짜 초핑이 씹어요? 네 어 왜 진이 나왔어 이 캐릭들은 횡신이 없어서 초핑 피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아 얘도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 이게 다요? 네 사거리가 어 부심시한데요 그냥 오그로 오그로 그냥 가서 때리면 돼요 그냥 때려요? 그냥 먼저 내밀어요? 그냥 조폭 막 때리고 문제는 이 카포에라 아 카포에라 모르죠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네 압니다 진짜요? 물론 안다는 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태그 모르는 것 같은데요? 어 끝났어 아 살 수도 있게 날아올라 네 날아올라 아 참 진짜 카포에라 이 타는 버릇인데요? 어 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태그1때도 있던건데 근데 저렇게 안 되었을때 저렇게 안되고 네 으흠 딱 이따가자면 들게 됐었는데 아 우와 설마 설마 어 어 기상도 왜 나왔지? 초풍 아 안 맞았어요 기상하단이라 자세가 초풍을 쓰세요 왜냐면 오그로 초풍을 피하기 힘들거든요 어 안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단을 섞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 게임이 약간 웨이브에서 중단 아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뜨거워요 선생님 3타 카운터 4타 카운터 다 봤어 다 봤어 봤어요 방송 봤어요? 다 봤어요 아 2가 왜이렇게 길어요 아 힘들겠는데 이번판 전적기 어 뭐야 이거 맞는다니까 선생님 온라인은 맞아요 의외로 단점 하나 있는거 같은데 스네이크 한번만 더 써보죠 중단 쓸건데요 아이고 아 안돼 아 스네이크 제발 제발 믿고 한번만 아 아 아 이렇게 또 아 아 아 짠 아 아이고 어 반격기 오 뭐야 즉흥 즉흥 즉흥적인거 치우면 진짜 중단? 공찬강? 어 한 번 더? 한 번 더? 어 사면타 공찬강 아 아니죠 브라인꺼랑 다르죠 달라요? 네 중단 못막아 중단은 왜 못막아 어 5순간에 풀렸나요? 왜 안막아지지? 웨이브에서 중단 중단이요? 왜 이렇게 좋냐 아 아 아 아 아 2타 카운터 아 그런거 안돼 마법시 안돼 아니 몰라 아직 몰라요 집중했을때 이길 수 있어요 집중력 싸움이에요 절거는 항상 말하지만 집중력 싸움입니다 집중력 싸움이에요 집중으로는 납법을 쳐야지 이길 수 있어요 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힘들거 같은데 이길 수 있어요 지금 태그 이지 쓰는거 아닙니까? 태그 원태 쓰면 안되는 그 어 오 점수 아 이게 뭐야 공부가 아 아 날았어 날았어 날아서 맞았어 날아서 맞았어 엎어쓰는거 노리고 스네이크 그렇죠 넌 시나리오에 들어왔어 정해져있는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아 막 맞지 가 올려서 하고 잽한다며 하단 싹 하단 쓰라고요 하단 어 축복 아이고 이건 뭐 아 뭐해 이거 아 이거 잔홍을 풀면 어떡해 잔홍을 풀면 어떡해 제일 아픈거 말해서 아 브라이언은 못 이기는데 야 브라이언은 못 이기 으아아 아 아 안 끝나면 안 끝나면 지니에게 주입과 이길 수 있어 지니 이길 수 있어 아 아 진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외부 공차가 아 아 뜨거워 뜨거워요 아 내 몸이 타요 잔인해 선생님 오늘 저녁 끝나고 뭐하세요 하 제 몸이 뜨거운데 자 이게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판인가요 자 이게 이래야지 쫄깃한 맛이 있거든요 이번판을 이기면 오늘 미션도 실패인가요 실패고 아 이번판을 이기면 성공해요 아니 1승밖에 못했어요 지금 어 나 1승밖에 못했어요 2승 아니야? 아니요 1승이요 조작인데 이거 녹화발자 돌려주세요 비두판독 해야돼요 아 아 이거 2승 아니야? 1승했나? 지금 인들아님 실력에 의심하는 건가요 지금 아 이 실력에는 인권 없나요 이 실력 인권 없나요? 1승 했다고 하면 1승인 줄 아 2승인데 진짜 아니요 어 이성하다 제거 제가 이긴건 아니 그거 말고 그니까 2승인데 1승이에요 2승 2승 맞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한승만 더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처음부터 아닌데 처음에 2승하고 대리로 1승한건데 그게 진짜? 그래서 5연승 어 지상? 지상아 이거 이기면 할지 인정 이걸 미션 인정 지상님이 봐줄거 같은데 안받았으면 좋겠어 제 개인적으로 제대로 할거야 어 나 데미지부터 꺼낼거야 어 근데 배운거 브라인 필요없어 이겨야돼 우선 제 개인적으로 안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네 3핑인데요? 왜이렇게 훔치쳐 일부러 어두운 복장에서 안보이게 하는거 어 밝아요 밝아요 한판만 이기면 된다네요 그러면 네 한판만 이기면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잘해요 이 진지한 음악 하시는 분이라서 앉아줄거 같아요 어우 진지해요 플레이가 네 전혀 펑키하지 않아요 오 니타 초픽스 제발 제발 듣고 초픽 오 오 망했다 오 뭐야 날았어 날았어 콤보 마음대로 게임도 마음대로 움직이는건 되게 열심히 움직이는데 아우 실속이 없어요 실용성이 없어요 선생님 움직이는 되게 열심히 움직이는데 오 아 기회였는데 기회를 날렸어요 지금 뭐 순간이동하고 난리났어 지금 뭐죠 콤볼? 오 마음대로 마음대로 아 아 아 하단 오 오 오 던져 오 살았어 살았음 중단 하단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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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빠이 빠사이 빠사이 후 요건 요건 살짝 냄새가 나요 냄새가 아 냄새가 좀 났어 에이 선생님 아니에요 실력차가 나는 거예요 저랑 지금 이분이랑 어 왜 걸려가지고 실력차 나죠 당연히 멀리 도망가는데 반칙 아니에요? 위험한데 오 오 날았어 를 를 아 미션 성공 같은 건 없다 어 이거 뭐야? 삽기 삽기 어우 뜨거워 선생님 오늘 저녁에 뭐하세요? 선생님 오늘 저녁에 뭐하세요? 계속 뜨거워 계속 콤보가 뭔가 쌓여 콤보가 진짜 저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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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보여줘 다시 보여줘 날아올라 이게 정단이라면서요 하나 — 저건 옛날 상단 별개로 아닌가 아닌가 적분을 패써 적분으로 데미지 최소화 시켰어요 이사장님 컴퓨터가 돼居 좋지 않은데요 아하 무슨 검토야 아아 뭐야 이거 지상님이 넘어게임이 천상계산하니까 지상계산 안되요 지금 살짝 진지한 음악을 버렸어 지금 봐줬어 아 근데 여기서 지상님 봐주면 재미없어 안봐주지 안봐주지 봐주면 재미없어 너무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은 재미없지 아 미치겠다 이거 크다 반 넘게 따는거죠 뭐지 아이킹카운터 힘들어보이네 힘들어보여 뭐야 지금 때려달라고 얼굴 계속 들이대고 있었어 아 나 중단으로 바뀌었지 중단인데 안됐어 아 계속 아 캐치 안됐어요 안돼요 뭐야 안때렸어 일부러 아니아니아니 아 지상님 지상님 재미없어 이러면 이러면 재미없다고 아 뭐야 이거 아 간 보고있어 간 재미없어 아 아 선생님 제 몸이 뜨거워요 오늘 저녁이 뭐하세요 아 미치겠다 진짜 에어컨이 에어컨이 원래 17도까지 밖에 안내려가지나요 여름 이게 뭐 물론 이제 그 에어컨 온도를 한 26도 쯤에 맞춰놔야 되는건 사실인데 네 어우 좀 온도를 자 오늘 철콜학결은 무릎베드민 선수와 두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어 첫번째 시간에 배웠던 데뷔진 그리고 두번째 오늘 배웠던 브라이언으로 브라이언 데뷔진 제가 조합한거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있어요 제가 잘해야 무릎선수의 티칭능력이 발휘되는겁니다 저는 정말 알려줬는데 자 오늘 제가 온라인 프로젝트 할 때 문제집은 어떤게 있었을까요 다 문제라서 이게 어느거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문제하다 제가 나이가 32인데 문제가 32가지는 내면 안되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따가 얘기를 할까요 다른데 어떻게 해야되죠 일단 태그1에 다음시간에 태그1에 거를 지운다 지우는것도 결국에 제가 아 내가 지워야지 하고 지워지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이 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아아 어떻게 베스켓아빗에서 좀 지울까요 진짜 하얗게 불태울까요 진짜 불태워야될거 같은데요 진짜 한번쯤은 과거에 어떤 기억 지우고 태그2에 처음 입문하는 느낌으로 배우는 자세로 들어가는 시간 태그1은 없는거에요 태그2를 처음하는거에요 없는데 맨날 이래요 손이 앞으로 웨이브만 두둑두둑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되는데 전 아직도 억울해요 제가 알려주면 도움이 되는거에요 아 지금 장난아니에요 왜 그걸 느끼냐면 브라이언이 아무리 뭐 선생님이 버스 타고 뭐해도 제가 한달내내 했던 캐릭터랑 동레벨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그리고 게임 자체가 제가 데빌진 나왔을때 화려하지만 데빌진일 때나 브라이언일 때나 딱히 승률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다는거죠 네 근데 브라이언이 물론 막막한건 있어요 분명히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되지 되게 답답한거 있는데 그 외적인것만 따졌을때는 지금 데빌진이랑 전혀 차이가 없는 첨판한 데빌진이랑 3시간 브라이언이 똑같다는건 네 제가 잘 가르쳐줬다는거죠 데빌진도 가르쳐주셨는데 데빌진도 알려주셨으니까 아마 거짓말쟁이 으흠 자 오늘 철권학개론 2부 아 브라이언 한번 배워봤구요 제가 또 다음 배제민선수와 만날 때 전까지 브라이언을 또 복습을 해가지고 네 더 실력 향상 시켜놓고 또 다음주에는 또 제가 브루스를 배우잖아요 그때는 온라인모드도 브루스메인의 브라이언 서브로 아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구요 다음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